네, 안녕하세요. 오드 앱 드라버. 오늘 주어동사 일치의 연습문제 1번부터 20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동사 일치는 미리 수업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가지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거의 끝판왕 문제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를 풀다 보면 단순하게 주어동사 일치 말고도 부사라든가 대명사라든가 관계사라든가 여러가지 요소들이 들어갈 수 있음을 이해해 두시고 공부를 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어동사 일치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어느정도 정리해 놓고 완성해 놓은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번부터 한번 풀어볼 거예요. 아, 근데 미리 얘기해 주는데 먼저 풀고 들어야 돼요. 알겠죠? 같이 풀 생각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이런 건 좋겠죠? 틀어놓고 푸세요. 잠깐 안 풀린다 싶을 때 1번부터 해석을 들고 좀 이제 해석이 됐으면 멈춰놓고 다시 풀 다음에 같이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먼저 풀지 않고 보는 거는 매우 안 좋은 습관이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1번부터 바로 갈게요. 첫 번째입니다. One of the biggest challenges, changes was, were, the advent of the internet. 나와 있죠. 문제의 정답은 누가 봐도 확실하게 was입니다. 주어동사 일치로 앞에 있는 단수냐, 복수냐를 물어보는 것인데 앞에 나와 있는 of the biggest challenges, changes, 거대한 변화들 중 하나가 문장의 주어니까 앞에 있는 one과 주어동사 일치, was으로 골라보시는 게 맞다는 것이죠. 다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뒤에 있는 the advent of the internet, 인터넷의 도래 라고 하는 단어가 문장에서 보어로 쓰여졌죠. 그럼 보어라는 얘기는 주어를 보충해 주는 거니까 둘이 수를 같이 쓰는 게 원칙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너무 길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것을 the advent of the internet 이렇게 골라보시는 것도 방법이 된다는 이야기죠. 또 다른 시험 문제의 메커니즘은 앞에 있는 changes라는 단어가 es가 붙어있는 복수의 명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도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얘를 바로 정답으로 내는 문제를 잘 내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의 일치는 바로 앞에 있는 단어랑 거꾸로 써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쩌다 보니 얘가 복수였는데 뒤에 있는 단어도 복수였으면 예를 들어 once가 붙었다 칠게요. 그렇게 되면 정답은 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 문제를 냈을 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가 복수라서 맞췄어요 라고 하는 애가 열 명 중에 아홉 명이고 나머지 한 명은 여기 앞에 있어서 맞췄어요 이런 애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결국 뭐다? 시험 문제로서의 의미가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단어가 복수인 경우에는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서 단수로 공부라는 문제들 이런 것들만 출제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셔도 괜찮겠습니다. 정답은 was였습니다. 넘버 2 This high concentration of a cat was 하고 were not 똑같은 형태예요. 전치사고 다음에 뒤에 있는 녀석이 복수니까 얘를 골라보는 것도 방법이겠죠. 또한 문장의 주어는 This high concentration 이라는 문장의 주어입니다. 높은 concentration 집중이라는 뜻도 있지만 고양이의 집중력이 아니라 고양이들이 몰려있는 밀도라고 봐야 되죠. 얼마나 빽빽한가는 고양이를 보호해주는 법 때문에 아마 그럴 것이다. 그래서 고양이가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는 국가에서나 행정자치부에서의 행정부에서의 어떤 그런 노력 혹은 법 이런 것 때문에 높은 밀도로 살고 있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2번까지는 몸풀기 빨리 풀어봤습니다. 3번 문제는 The number of a number of people입니다. 우리 알고 있다시피 더 넘버가 붙으면 숫자라는 단어니까 단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unnumber of가 되면 a lot of로서 뒤에 있는 명사를 받죠. people이 바로 누구냐 많은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거하고 단수 주어 동사 일치를 거꾸로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동사는 sims가 아니라 sim이라는 동사 s 안 붙었죠. 그러면 복수의 명사니까 주어는 unnumber of 이 녀석을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슈퍼마켓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지치고 서두르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석되죠. 앞에 있는 the number 숫자가 뭐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건 안 맞는 거니까 뒤에 있는 a number 정답으로 골라보시면 됩니다. 4번은 소아과 의사의 진찰실에서 아픈 3명마다 1명꼴로 라고 하는 셋 중에 하나의 아이니까 문장의 정답은 해설을 써주는 게 맞는 것이죠. 거기다가 얘는 보원은 아니지만 목적으로 갖고 있는데 여러 명이 딱 한 개 귀에 감염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3명 중 1명꼴로 하나씩의 귀 감염을 갖고 있다가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해설을 골라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주어동사 일치를 가르칠 때 보면 우리나라 말과는 달리 영어가 갖고 있는 이런 주어동사에 대한 좀 집착에 가까운 수에 관한 집착 그리고 논리성에 대해서 놀라게 됩니다. 좀 더 놀랄 준비 되셨나요? 5번 갑니다. At no other time in history 해설하고 해부가 나왔죠. Americans experience such a long ride of high living 문장 나왔습니다. 이 문장은 해설하고 해부의 주어를 찾아야 되는데 주어는 어디에 있다고 했죠? 동사 주변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어를 찾아야 하는 앞에 In history라든가 At other time이라고 하는 파란색으로 적혀있는 이 전치사구들이 둥장하게 되죠. 둥장해. 등장하게 되죠. 여기 앞에 있는 녀석들은 누구냐면 부사다 이거예요. 부사니까 동사를 끌어왔죠. 자, 이리 오세요. 동사님. 넹. 동사 튀어나왔어요. 자, 결론은 뭐냐면 주어동사 일치인데 주어는 없어요. 동사 주변이라고 했지 앞에라고는 안 했잖아. 그러니까 주어가 뒤에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해부하고 해설에서 Do you have Americans experience? 어? 아하! 동사는 experience하고 해부를 걸린 거구나. 그러니까 실제로 Americans가 문장의 주어고 have experienced 경험해 왔다 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으면 이 자리에서 동사하고 주어의 순서를 바꿔준 거구나. 그래서 주어하고 주어동사 일치해서 정답은 해부로 골라보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have Americans experience 로 그렇게 긴 생명 혹은 그런 인생 여생을 살 수 있도록 해본 적은 역사상 그런 적이 없었다. 이런 맥락인데요. 그래서 정답으로 have experience 로 도치된 문장을 골라보았습니다. 도치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질문해요. 도치는 어떻게 푸나요? 도치만 항상 찾아다닐 겁니까? 안됩니다. 동사하고 주어를 찾고 전치사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없애는 훈련 그리고 experience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누구인가 have는 과연 무엇을 갖고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해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게다가 이렇게 전치사구를 묶고 나면 no other time처럼 부정억구가 앞에 나왔다는 거죠. 그럼 혼자 나오지 않습니다. 부정억구는 뒤에 동사를 같이 나오게 하는 도치를 만든다는 것으로 그런 빈도를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5번까지 했고요. 6번 문장 계속합니다. While flower giving is a very popular these days. 오늘날 꽃을 준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인기가 좋지만 접속사 나왔고요. 주어 동사로 하나 튀어나왔습니다. The most common reason to give flowers. 동사 나왔으니까 주어를 찾아야 되죠. 꽃들은 로맨틱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아니라 꽃을 주는 이유가 문장의 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주어인 reason 다음에 주어 동사 일치로 is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꽃을 주는 가장 흔한 이유는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란 맥락으로 주어 동사 일치를 풀어봤죠. 방금 선생님이 1, 2번 하여서 풀어봤던 것처럼 앞에 복수명사 나왔을 때 둘이 일치되지 않게 푸는 것 이거였으면 얘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문제를 낼 수가 없다. 이런 메커니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7번입니다. 이 문제 푸는 방법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첫번째 나와있는 the fact that 이라고 나와있는 동격의 됐을 여기까지로 묶어두시는 첫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동격의 됐이 갖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앞에 있는 단어가 추상적인 단어를 갖고 있죠. 추상적인 단어라는 이야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기 주머니에 갖고 다닐 수 없는 것들이에요. 사실 아니면 뭐 가방에서 못 꺼내는 거 증거 혹은 잘못된 믿음 이런 단어가 추상적 명사죠. 그 다음에 나와있는 대절은 완전한 문장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 완전한 문장 안에 주어동사 일치로 동사가 어떤 것인가 war immigrating 이란 동사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문장인 거죠. 엘살바도르 사람들이 온두라스의 경계로 그 국경으로 불법적으로 마구마구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는 사실 fact s 붙었나 암부터다 단수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동사로 was가 필요로 한 것이죠. 주어동사 일치입니다. 또 다른 포인트 뒤에 보면 a leading cause of this war 이러한 전쟁의 주된 원인이었다. 그러면 단수죠. 주어 동사 보어 세 가지 일치 the fact was a leading cause of this war 이라고 부르실 수 있는 것이죠. was까지 문제 풀어봤습니다. 주어동사 일치 다음에 8번 the thus for Confucius Confucius은 헷갈리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c가 대문자죠. 누구세요? 공자님이십니다. 공자님이 만든 게 뭐예요? 유교죠. 유교는 영어로 유교 이거 아니고 Confuciasm 아니겠습니까? 그럼 공자님에게는 The family 위드 전치사구 It's a brotherly and sisterly Love and respect for parents 까지 묶었습니다. 왜죠? 병렬 and sisterly 그 다음에 brotherly 둘이 똑같은 Love and respect for parents 까지 나왔는데 전치사구 묶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막말로 콤마 콤마 갖다 버려도 됩니다. 정확한 해석이 아니라 주어동사 일찍 찾아야 되잖아요. was하고 were 나왔으니까 우리에겐 보이는 건 누구? 문장의 주어 thus for Confucius the family 문장의 주어는 누가 봐도 family family 단수복수 단수복수 가족이라는 하나 는 was the most important thing of all 가장 중요한 것 여기 S 붙었어요. 보어 나왔죠? 주어 동사 보어 주어 동사 보어 똑같은 거지. 이 family란 단어는 보세요. family is 라고도 쓸 수 있고 family are 이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family is 라는 얘기는 가족을 한 덩어리로 본 거죠. 한 가족 가족 구성원 다 하나 가족은 하나다 이렇게 할 때 근데 family are 그러면 family 구성원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는 복수의 보호가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family에다가 ES 붙였다. 그러면 가족이 여러 가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김씨 가족 이씨 가족 정씨 가족 최씨 가족 박씨 가족 권씨 가족 남궁씨 가족 다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가족들이 여러 명 있을 때 families가 가능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맥락이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명확하게 아 이게 단순해요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공자님이 얘기한 건 가족 구성원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족이라는 한 덩어리인 거예요. 형제 그리고 자매 그리고 존중이잖아요. 누구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그런 존중을 갖고 있는 가족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게 인간의 가장 뿌리라고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유교 아니에요. 고리타브라는 거. 쭉쭉쭉쭉쭉 설명해서 나온 거겠죠. 이해 갔어요? 그래서 보호를 봐야 주어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8번 문제까지 해봤고요. 그 다음 9번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딱 봐도 선생님이 우리 강의 많이 들은 학생들은 이거 한 장으로 해놨다는 것 자체가 좀 긴가 보다 라는 생각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길진 않은데요. 이 문장에서 보면 첫 줄에부터가 가주어 진주어 나와 있죠. 그리고 주어 동사 일치로 봤을 때 썸과 언더스탠드하고 언더스탠딩이 나왔는데 얘는 동사가 되고 뒤에 있는 언더스탠딩은 동사가 아닌 자리를 물어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언더스탠드라는 동사가 들어가는 게 맞니? 언더스탠딩이라는 동사가 아닌 것이 들어가는 게 맞니? 라고 보시는 거죠. 이 문제를 풀을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쭉 보면 앞에서 봤을 때 첫 줄에 있는 It's impossible 이라고 하는 동사와 주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언더스탠드라는 동사가 나오면 접속사 같은 게 있어야 돼요. 맨 앞에 있는 벗도 있지만 이 문장과 이 문장을 이해했는지를 이어졌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줄에 이렇게 적혀 있죠. 긴 경험을 통해서 Some Appreciation 여기 보면 이렇게 묶여지고 Acquire 얻다 라는 동사에 타동사의 목적어가 Appreciated 나와 있습니다. 타동사는 앞에 투가 붙었기 때문에 이 투부정사는 진짜 주어라고 봐야 되고 앞에 있는 It이 바로 가짜 주어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긴 경험을 통해 일부의 Appreciation 이해 혹은 감상 등등을 얻어낸다는 것은 가능하다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해는 어떤 것이냐 전체적으로 실험실에서 연구하는 과학자의 시선에 어느 정도의 이해를 얻어내는 것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나서 Some Understand 그 다음에 Understanding이 나왔는데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이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을 이어주는 연결사가 없기 때문에 이 문장은 아무리 봐도 Understand라는 동사를 쓰기보다는 Understanding이라는 동사가 아닌 녀석을 쓰는 게 맞습니다. 다만 맨 앞에 있는 Butth을 보고 여러분이 Butth은 접속사나 연결사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접속사들 중에서 종속적으로 쓸 수 있는 부사절을 이끄는 녀석들은 비록 뭐뭐일지라도의 Although나 양보용법 뭐뭐이기 때문에 이유를 나타내는 Because 시간을 나타내는 When이나 While 같은 녀석들은 그렇게 혹은 조건도 쓰여질 수 있어요. 근데 Butth은 하지만이란 의미니까 이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Butth은 실제로 앞에 있는 문장하고 이어주는 구조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Butth이 왔다 갔다 하면 의미가 다 사라지기 때문에 Butth이 앞에 있는 거랑 연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 좀 어려운 형태로 Butth 접속사 아니에요? 라고 형태주의자들을 낚기 위한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Understand가 동사가 된다면 뒤에 있는 Of his method을 이해한다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일부가 주어가 동사로 그의 방식들을 이해한다고 됩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일부가 그의 방식을 이해한다? 그의 방식을 여러 명이서 이해한다는 얘기가 돼요. 그럼 여러 명이 이해가 되나요? 그게 아니라 Some은 여기 나와 있어요. Appreciation 그러니까 Some understand 가 아니라 Some Understanding 일부의 이해라고 보는 게 훨씬 더 맞다라는 것이죠. 이해가세요? 근데 맨 마지막에 보면 He Conceives His Problem 그는 문제를 착상한다. 그의 문제를 해석하고 이해해본다. 라고 하는 것을 꾸며주는 How가 생략된 관계부사 이렇게 연결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Understanding 이라는 녀석을 정답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골라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주어 동사가 아니라 얘를 골라봤다면 도대체 저 Understanding 무엇입니까? 저 Understanding 은 Always Method에 대한 방법에 대한 일부의 이해로 해석되죠. 그러니까 Some Understanding 은 약간의 이해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좀 다르게 보이는 부분이 있죠. 그게 무엇이냐. 제가 칠판 좀 지울게요. 이 정도에서 잠깐 멈추고 여러분 잠깐 멈추고 확인을 한 다음에 제가 지우고 다시 좀 보고 싶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맨 마지막 줄에 나와있는 이 End가 도대체 누구냐는 겁니다. End가 누구를 연결시켜주고 있느냐. 이 End는 뒤에 있는 The Way를 3번 두 번째인 Some Understanding 얘를 2번 그 다음에 Some Appreciation 얘를 1번으로 보게 되면 명확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오랜 경험을 통해서 습득하게 되는 것은 Some Appreciation Some Understanding 그리고 The Way 까지 저런 세 가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도 문장을 보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처음에 의도가 주호동사일치로 동사자리가 맞느냐를 물어본 겁니다.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병렬구조를 물어봤다고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오브전치사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당연한 진실이지만 Understand Of 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오해를 좀 불러일으키기 위한 문제라고 해석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9번 문제에 대한 해석까지 했고요. 갑자기 이거 막 지워졌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앞에 좀 돌아가서 다시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했고요. 10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바이와 바잉을 물어봤죠. 뭘 물어봤다? 동사냐 아니냐 물어봤다. 대절 다음에 나왔는데 누가 봐도 확실한 동사 was가 나와있죠. Better Investment가 보호예요. 더 좋은 투자 그건 뭘까요? 새로운 키친 어플라이언스를 사는 행위죠. 문장의 정답은 바잉이 됩니다. 동사가 되어버리면 사라 라고 하는 형태가 되죠. 대절 다음에 서러 이렇게 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문장의 정답은 바잉 11번 정답은 Anyone sees seeing a small child playing near the water's edge 나오죠. 누가 봐도 확실한 동사 will worry 100% 동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100% 동사 어떤 거였어요? 조동사 플러스 동사원형 또 뭐였죠? 비동사의 현재와 과거 세 번째는 불규칙 동사의 과거 형태 기억나죠? went came 이런 것들 이런 동사들이니까 will worry 누가 걱정할 거냐는 거죠. small child 가 걱정할까 anyone 걱정할까 waters edge 가 걱정할까 누가 봐도 anyone 걱정하죠. 그러면 누군가가 걱정을 할 거니까 동사가 나오면 안 돼요. 정답은 seeing 이 되죠. 그럼 이 문제는 시험 문제가 이렇게 꾸며준 겁니다. 어떤 조그만 아이가 물가 주변에서 노는 것을 보는 누구라도 떨어질까 봐 걱정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문장이 되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의도는 동사냐 아니냐를 물어보기도 했고 두 번째는 현재 분사가 맞느냐 현재 분사로 동사를 앞에 있는 명사인 anyone을 꾸며주는 게 맞느냐를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여러 가지가 막 섞여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seeing ing가 현재 분사라고 물어본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답이 이거니까. 근데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고 잘못된 분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현재 분사라는 것에 집중한다면 또 다르게 문제를 낼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c에다 s를 붙였다는 것의 핵심이었던 거죠. 동사에다 ing 붙이는 거다. c에 s 붙이는 게 동사냐 아니냐를 보라는 거지. 그래서 동사냐 아니냐. 뒤에 동사 있다. 동사 아니다. seeing. 정답은 현재 분사였던 뒤에 있는 것. 이렇게 접근을 해봅시다. 아시겠죠?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12번 계속 해볼게요. 12번의 정답은 broaden과 to broaden 둘 중에 하나 문장에 나오는데요. broaden은 동사와 원형화되어 있어요. 약간 좀 분위기가 싸하죠. 왜냐하면 동사에다가 s도 안 붙었고 주어도 누군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to broaden one's perspective of life. 삶에 관한 관점을 넓혀주기 위한다. 이런 식의 표현이 되고 있죠. 그럼 문장이 엄청 길기 때문에 확실한 동사를 하나씩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now well is bound to the point that 대절이라는 정도로 부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뒤에 있는 대절의 주어 동사를 찾아야 되는데 most people in North America 북미에 사는 모든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own 동사 나왔죠. former materials good they need 그들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재활을 갖고 있다. 그리고 the travel to foreign places seems like seems 동사 나왔고요. like는 perfect investment 까지를 묶어줍니다. 완벽한 투자인 것처럼 보인다. 누가 여행이겠죠. travel to foreign places 외국에 나가는 여행 자체가 완벽한 투자처럼 보이는데 동사 sims 나왔으니까 동사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broaden이 넓혀주는 거니까 누가 넓혀줄 것이냐 그러면 여행 같은 게 넓혀주겠죠. 주어 동사 일치도 s 안 붙었죠. 그럼 투부정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투부정사는 to broaden을 뭐뭐하기 위해서의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으로 해석해주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제일 가장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의 삶에 관한 관점을 넓혀주기 위해서 혹은 넓혀주는 완벽한 투자처럼 보인다 라고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정답은 뒤에 있는 too broad 이유는 동사 자리가 아니라서 이었습니다. 12번 문장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그리고 전체 해석을 해보면 어떤 내용인지 보는 거는 그다지 어렵지 않은 작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2번까지 해봤고요. 13번에서 또 다시 한번 이어봅시다. 결과는 이라고 나오면서 새로운 대절이 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는 이라고 나와있는 문장에서 remaining 과 remained 가 나왔죠. 이 문제는 주호동사 일치 문제예요. 맞죠? 근데 능동수동이 아니냐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정신 차리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remain이 무슨 뜻이었어요? 뭐뭐인 채로 남아있다. 몸으로 남아있다. 그럼 얘는 뭐예요? 을룰이 궁금? 안 해. 자동사라고. 자동사라고 자동사는 어때요? 수동태가 불가능합니다. 수동태가 안 된다니까요. 목적어가 없어요. 나는 행복하다. 수동으로 바꿔봐요. 안 되죠? 난 달리기 한다. 수동 할 수 있어? 운동하는 나를 달리기 한다. 이상한지 얘기하고 있어. 안 되잖아. 자동사는 수동태가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쟤는 능동수동이 아니라 잘 봐요. 얘는 ED를 붙였기 때문에 얘가 동사 자리라는 얘기예요. 무슨 자리라고? 동사 자리. 그러면 앞에 있는 remaining은 당연히 동사가 아니라는 거겠죠? 동사가 맞니? 아닌 일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대절에 얘가 동사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프로인디안으로 즉 프로이트 주의자로 남아있다라고 되는 것입니다. 맞죠? 그리고 though라고 하는 새로운 문장을 출발하는 접속서가 나와있죠. though입니다. 뭐뭐를 통해서 혹은 뭐뭐에도 불구하고 many psychologists begin 그러면 이렇게 분홍색과 뒤쪽의 분홍색 사이 이 문장 사이에 동사가 한 분은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동사 자리 remained로 정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결과는 상당히 많은 숫자의 psychoanalyst 심리 분석가들이 프로이트 주의자로 남아있었다는 것이죠. 비록 많은 psychologists 심리학자들은 began to ignore 프로이트 altogether 그들의 연구에서 진전을 이뤄내기 위해서 자기가 프로이트를 무시하기 시작한 겁니다. 프로이트는 정신심리학이나 심리학에서 거의 초창기에 만든 엄청난 대단한 사람이긴 하죠. 근데 그 사람이 엄청난 오류가 많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 프로이트 주의자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완전 다 맞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잘했어요 라는 사람이 많아요. 비록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는 있죠. 프로이트를 깨버리고 새롭게 새롭게 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프로이트 주의자인 상태다. 라고 해석이 된 구조입니다. 프로이트 대학교 가서 이런 거 공부하고 싶지 않나요?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은 영어교육과 나왔기 때문에 대학에서 영어교육을 하면 교육에 관련된 행정이나 심리나 역사 이런 것도 많이 배웠거든요. 거기서 배웠던 프로이트 주의나 프로이트에 관련된 심리는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의 심리뿐만 아니라 나를 또 한번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연구 과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프로이트 혹은 심리학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사이클로지 다음 문장으로 갈게요. 14번 Mechanical Quality of Life 문장의 was하고 to be를 골라보면 to be 정사에 집중하지 마시라는 거죠. 동사인가 아닌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was라는 동사가 된다면 문장의 주어가 누군지 접속사가 누군지를 봐야 되죠. 저는 봤는데요. which라고 하는 새로운 접속사가 출발하는 데까지는 앞에서 지지고 복구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which 다음에 확실한 made라는 동사가 있기 때문에 세 줄 안에서 지지고 복가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동사를 하나 더 발견하게 됐습니다. promoted 그러면 앞에 있는 industrialization 산업화가 promoted 촉진하고 증진했던 것이니까 증진했는데 을룰이 궁금한가요? Yes. Exactly. 궁금하죠? 그래서 이 death부터 여기까지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있는 즉 산업화가 촉진하게 되는 Mechanical Quality of Life 삶의 기계적 품성 기계적 속성 이 문장의 주어였던 거예요. 빠밤 그러면 여기 파란색부터 여기까지 해서 문장에 동사가 하나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For many this satisfaction a source to proving 동사가 필요해요. 정답은 was가 되시는 거죠. 이해했나요? 문장을 잘라서 자른 문장에서 동사를 찾았습니다. 조동사 일치니까요. 투부정사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동사로 접근했어요. 그래서 was로 보신 거죠. 해석해보면 산업화가 촉진한 삶의 인생의 기계적인 속성은 많은 사람들에게 불만족의 원천인 것으로 증명하는 중이다. 증명하는 중이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satirization 샬리 셰플린이 1936년 영화인 모던 타임스에서 satire 풍자하는 것으로 ripe for 완전 숙성하게 됐던 그런 부분을 보여주게 됐다. 이런 식으로 정답을 해석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확실하게 what으로 골라보실 수 있었던 거죠. 자 14번까지 빨리 달려와 봤는데요. 여기까지 읽었는데 한 반 이상 틀렸다. 그러면 다시 한 번 개념 강의를 들어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맞췄는데도 이해를 잘 못하겠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 주어동사 일치는 문제를 많이 준비했거든요. 그 문제를 계속 풀어보고 연습해보시는 것. 여러가지로 주의를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What's interesting? 주어동사 수일치네요. 누가 봐도 확실한 정답은 is 앞에 있는 것이 흥미로운 것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런건데 흥미로운 것은 단수인가 그 근거가 저 앞에 있는 is예요.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the thing which로 설명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is interesting 이라고 적혀있죠. 그럼 the thing which is interesting 이고 interesting 앞에 나와있는 위치는 선행사를 더 띵으로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더 띵이 이 자리에 원래는 주어였군요. 그래서 주어동사 일치로 is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뒤에 나와있는 보어하고도 주어 동사 보어가 일치된다고 했잖아요. in this case 를 갖다 버리고 나면 the artist was very anxious through 당당당당당당 나오는 문장 있죠. 그 뒷문장이 보어 그러면 주어 동사 보어 일치 정답은 is으로 골라보실 수 있게 된다. 다음 16번 갑니다. yet people do still make a journey to see 혹은 see가 되죠. 이 문제는 동사냐 아니냐를 물어본 문제인 동시에 앞에 있는 make라는 동사를 해석하게 만드는 것이죠. make a journey 여행을 하다라는 동사입니다. 형태적으로 보면 make라는 동사가 이렇게 사역 동사라 시켜서 여행으로 하여금 보게 한다가 되는데 사람들이 레오나르드 다빈치의 작품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행으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동사냐 아니냐를 물어봤지만 해석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투부정사 보기 위해서로 해석을 해주는 게 많은 거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레오나르드 다빈치의 원래 그 그림 모나리자 그런 작품들을 보기 위해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합니다. 라는 표현인 거죠. 그렇지 뭐 유럽여행 가면 유명한 장소 가고 사진 찍고 오고 유명한 작품 보고 루브르 박물관 가고 문 열져면 뛰어가서 5분만 보고 오고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6번까지 했고요. 다음 17번입니다. On the other 경제학인가요? 이코노믹스죠 보통은. 그것의 일부. 근데 베네핏도 S가 붙었어요. 그러면 얘가 동사라면 주호동사일지도 안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네핏까지를 전치사고의 일부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경제적 혜택들의 일부입니다. 어떤 거로부터 나오는? A cream from good health. 좋은 건강을 갖고 그런 거로부터 오는 경제적 혜택들의 일부죠.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누구? 동사 thank you, have를 갖게 되는 것이죠. 주호동사일지도 있고 to have는 그럼 다른 데 동사에 있어야 됩니다. 있습니까? No, no. positive effects. 뭐를 갖고 있냐면 개별성을 넘어선 긍정적인 외부적 효과를 갖고 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have가 되는 것이다. 18번입니다. If you have a difficult time sticking to an exercise program. 운동 훈련 프로그램을 고수하는데 만약 어렵다면 early morning exercise is best.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운동이 최선입니다. because the chances of some other activities. 다른 활동들의 그런 가능성. 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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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묶여지죠. 너의 운동 시간을 방해하는 혹은 그런 거랑 간섭하게 되는 다른 활동들의 가능성이 minimal, 최소한이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문장의 주어는 가능성, chances, 정답은 chances are 이런 것들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아침이 제일 좋다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아침 운동을 하면 다른 활동이랑 겹칠 일이 없다는 거죠. 새벽 6시에 전화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새벽 6시에 문자 안 와요. 그리고 또 전화나 문자, 핸드폰 이런 거 잘 안 와니까 아침에 열심히 운동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론상 그렇죠. 원래는 그렇지. 19번 갈까요? What is most exciting? 가장 흥미로운 점은 It offers users the chance to work in the preferred medium or interact 혹은 interacts with multiple media simultaneously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문제는요. 5월 병렬 구조를 바탕으로 뒤에 나와 있는 interact라는 동사 원형은 앞에 나와 있는 work라는 녀석이랑 걸리게 됩니다. 똑같이 생긴 녀석 제어밖에 없죠. 반면에 뒤에 나와 있는 interact, s 붙어있는 이 단어는 앞에 있는 단어의 offers 내지는 exciting 다음에 is랑 같이 걸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테렉트가 동사로 상호작용하는 거죠. 인테렉션 하는 거잖아요. 누구랑 하냐면 여러 가지 multiple media 동시에 여러 가지 매체. 여러분 잘 아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 하면서 다 보고 음악도 듣고 다리도 떨고 하는 거. 여러 가지 매체를 상호작용하는데 누가 할 거냐는 거죠. 이해가요? 누가 할 거냐는 겁니다. 보면 유저가 하겠죠. 앞에 있는 eat은 뭔지 몰라요. 유저들에게 chance to, 일할 수 있는, 좋아하는 매체로 일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일하는 거하고 interact, 상호작용하는 것이 서로 맞아떨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 문제는 그래서 병렬 구조인 동시에 해석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work하고 interact 같이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interact가 되는 것이죠. 자, 20번입니다. 20번은 너무너무 쉬운 is of are.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해석도 안 하고 be 뒤에 보어 원이 나왔으니까 이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is라는 동사의 주어를 거꾸로 찾았더니 앞에 있는 the way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the way하고 그 뒤에 보면 문장이 너무 긴데 아무것도 없다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언가가 생략돼 있는 관계부서 how는 빈번하게 the way랑 둘 중에 하나만 쓰는 거니까 방식이고 그 안에 동사가 뭔가 봤더니 our bodies,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녀석 주어 나왔고 그 다음에 동사는 are influenced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목소리나 mood, posture, 자세라든가 기타 등등을 포함하고 있는 우리의 몸들은 주변에 있는 몸들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러한 방식은 미스터리들 중 하나다. 인간의 존재의 여러 미스터리들 그들 중 하나다라고 적혀 있는 것이죠. 뒤에 있는 문장은 굳이 읽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정답을 풀어봤고요. 두 번째 푸는 방법은 처음부터 읽어보는 겁니다. the way 다음에 our bodies를 받죠. 그런데 our bodies 다음에 나와 있는 including은 갖다 버리기로 했어요. 헷갈리더라고요. and 병렬까지. 그래서 are를 받거든요. 주어 동사가 이렇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our bodies are influenced by 249. 띵띵.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관계부사 how로 설명된다는 것을 느꼈죠. 그러면서 one이 나왔으니까 the way is one. 정답은 is로 풀어볼 수 있겠구나. 라고 풀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20번까지 설명해드렸고요. 열심히 풀어보시고 오늘 날씨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좋으면 좋은 대로 열심히 하시고 날씨가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열심히 합시다. 추우면 춥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더우시면 더우니까 공부해야 되는 거죠. 거꾸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열심히 들어봤으니까 오늘은 뿌듯하게 잠자고 열심히 공부해봅시다. 화이팅!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